최근 마엑스 투약 혐의로 경찰 내사를 받고 있는 배우 이성균이 과거 유튜브 채널의 한 역술인의 사주풀이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. 해당 역술인은 2년 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데요. 3년 전 이성균에 대한 사주풀이에 대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영상은 3년 전인 2020년 한 유튜브 채널에서 아카데미 사관왕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과 송강호 이성균 사주풀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게재됐었습니다. 다른 배우들의 사주에 이어 역술인은 이성균에 대해 제가 볼 때는 이분 왜 수갑 찬 게 보이지? 이분 한번 구설 수 있을 것 같다고 예상하며 자기 의지가 아니고 타인에 의해서 그럴 것이라며 왜 갑자기 이게 보이냐며 의문을 가졌습니다. 이에 pd는 시기가 언제쯤이라고 물었고 역술인은 이분 그런 건 혹시 안 하겠죠? 라고 반문을 하는데요. 그러자 pd는 마엑스 같은 거? 라고 대물었고 역술인은 그렇다고 탑했습니다. 역술인은 그게 갑자기 왜 이성균이 수갑 차고 가는 거랑 이 주사 맞는 게 왜 보이는 거냐며 당황스러워 했는데요. 그러면서 모르겠다. 신이 일러주시는 대로 이야기하겠다며 이 미련한 놈아. 내가 그만큼 닦아놓은 걸 하루아침에 까먹지 마라.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말이 나온다. 내가 하루아침에 그 명성을 가지고 차곡차곡 쌓아놓은 명성을 가지고 하루아침에 까먹을 수 있으니 조심하거라. 내가 머리 굴린다고 해서 될 게 아니다라는 뜻이다라고 말했습니다. 이어 역술인은 10월 이때를 조심하라 그러신다며 갑자기 이런 기분 드는 거 처음이다. 신께서 대게 뭐라고 그러시네. 신할머니가 좀 많이 나무라신다고 말했습니다. 해당 영상은 당시에는 큰 이슈가 없었지만 최근 사건이 터진 후 과거 영상이 회자되며 많은 사람들이 해당 역술인에 대해 연락처 및 소식을 물어보는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. 하지만 해당 영상을 본 많은 네티즌들은 프리에 대해 놀랐으며 한편으로 영상이 조작됐다라는 내용이 많았습니다. 이에 해당 영상을 제작한 제작사 측에서는 영상에 대한 입장문을 댓글로 게재했습니다. 해당 영상은 3년 전 촬영한 영상으로 무속인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올린 내용입니다. 라며 입장을 밝혔습니다. 다음은 해당 제작사의 입장문 전문입니다. 영상을 보니 참 놀랍더군요. 정말 자기 인생의 앞날을 내다볼 수가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거짓말인 것 같기도 하고요. 여러분들은 영상을 보신 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?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